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1년 전에 결혼했어요. 둘 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맞벌이 부부로 요즘 다른 신혼부부들이 그렇듯 아이는 좀 더 신혼을 즐기고 가기로 해서 없습니다. 저희는 연호 신혼부부들처럼 알콩달콩 잘 지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말이죠. 평화롭던 일상의 어느 주말 남편과 영화 보고 공원 피크닉을 가기로 했었는데 느닷없이 신우이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더군요. 갑자기 찾아와서 놀랬지. 오늘 주말인데 뭐해? 이 근처 왔다가 생각나서 왔어. 남편은 갑자기 오랜만에 나타난 누나를 반가워했고 저는 계획이 틀어져서 좀 짜증이 났지만 오랜만에 만났으니 그냥저냥 어울리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남매는 신나게 하루를 보내더군요. 저는 꼽살이었죠. 저녁이 되어 치킨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신우이가 나 드디어 결혼한다? 이번엔 진짜야. 그 말만 몇 번째 들었는지 그래도 오랜만에 듣는 신우이 멘트였어요. 이번엔 얼마나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했나 싶더라고요. 남편도 그닥 믿는 눈치는 아니었네요. 신우이는 꽤 예쁜 외모예요. 뭐 은우님의 손길을 받긴 했지만 정말 자연스럽게 예쁘더라고요. 몸매도 예쁜 편이라 남자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예쁜 외모로 자신감이 넘쳤는지 결혼에 대한 허황된 꿈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우리 딸은 아무 남자한테나 시집 갈 사람이 아니라고 저에게도 몇 번 얘기했던 터라 저도 어떤 남편을 만날까 궁금하긴 했네요. 신우이 나이가 어느덧 서른다섯 살이 되었지만 그래도 워낙 동안 메모라 20대 후반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에 자기는 연아라도 상관없으니 시댁 잘 살고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날 거라고 언제나 그러더군요. 그렇게 결혼 선언을 하고 얼마 뒤 정말 상견례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만 그때 독감에 걸려서 상견례 자리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다녀와서는 이번엔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돈댁이 꽤 괜찮은 것 같애. 사돈 어른되실 분은 교수이신데다가 집도 꽤 잘 사는 것 같고 매영도 명문대 출신이더라고 지금은 공기업 다니고 있대. 그래? 집안이 능력이 좀 있나보네. 응.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그 집안 사람들을 엄청 마음에 들어하셔. 누나한테도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다니까. 그렇게 여러 사람 만나시더니 시집은 잘 가시려나 보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누이가 술 먹다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빨리 좀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우애가 엄청 좋은 남편은 헐레벌떡 병원 응급실을 향해 달려가더라고요. 남편과 연애만 인연하고 결혼했는데 그 3년 동안 시누이가 남자 사귀다가 헤어지는 꼴을 워낙 자주 봐왔기 때문에 사실 그닥 놀랍지도 않았어요. 이번엔 진짜 결혼한다더니 뭐가 또 잘못되었나 싶었네요. 그 예쁜 외모에 인기도 많았는데 왜 35살까지 혼자였겠냐고요. 그 인기가 다 SNS로 만나거나 헌팅에서 만나거나 클럽에서 만나거나였어요. 뭐 좋은 사람이면 그렇게 만남의 성사가 되더라도 잘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시누이에게 접근한 남자들은 하나같이 외모에만 출중할 뿐 시누이의 남편 상에는 못 미쳤습니다. 예전에도 입원처럼 술 마시다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자한테 돈 빌려주고 몇 천만 원을 못 받고 연락이 두절돼요. 속상해서 술 먹다 쓰러진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엔 어떤 사람을 만났길래 또 일어나 했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군요. 예, 희주야. 너 지금 택시 타고 병원으로 좀 와라. 급하게 할 얘기가 있다. 어머니, 지금 시간도 너무 늦었고 저 내일 회사도 일찍 나가야 하는데 전화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시애미가 와달라고 사정하면 좀 와줘야지. 이따 현우랑 같이 집에 가면 되잖아. 시간 많이 안 뺏으마. 화장도 다 지우고 이제 막 자려고 하는데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하니 짜증이 밀려왔지만 혹시 심각한 일인 건가 싶어서 대충 옷을 입고 택시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병원 로비 의자로 데리고 나가 다짜고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희주야, 너 혹시 목돈 좀 있니? 네? 어머니,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결혼할 때 혼수로 다 해와서 이제 다시 저축 시작했는걸요? 그래, 그럼 정말 미안한데 내가 꼭 갚을 테니? 네 이름으로 2억만 대출 좀 받아다오. 받아줄래도 아니고 받아다오는 뭘까요? 부탁해도 안 들어줄 거지만 당연하게 요구하는 거에 벙티더군요. 2억이요? 어머니, 그 큰 돈을 어디다 사용하시려고요? 그냥 다른 거 묻지 말고 2억만 대출해줘. 내가 다다리 꼭 갚을게. 이자 나가는 것까지 내가 다 갚을 테니 그냥 네 이름으로 2억만 대출하자. 어머니, 사용 용도도 모른 채 대출을 어떻게 받아요? 그리고 왜 저한테 받으라고 하세요? 현우 씨도 있잖아요. 현우는 이미 대출 받으려고 시도해 봤지. 근데 지금 전세집이 현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전세 대출을 받아놨잖아. 대출이 안 나온대. 우리 가족 중에 돈 나올 사람 너밖에 없어. 넌 빚도 없잖아. 어머니, 무슨 일로 그러신 건지 말씀 안 하시면 저 못 도와드려요. 2천만 원도 큰데 2억 원을 어떻게 구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어머니가 병원 로비에서 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아우, 그거 참 고집 정말 세네. 시엠이가 이렇게 부탁하면 못 이기는 척 그냥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넌 우리 가족 아니니? 어떻게 된 게 넌 한 번에 그냥 넘어가지 않니? 하더니 가버리시더라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대출 2억 원 받아달라고 그 늦은 시간에 택시 타서 오게 만들다니.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장 집에 가자고 하니까 자기는 오늘 여기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먼저 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가라고 하길래 저도 신우의 얼굴 보지도 않고는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어머님이 말씀하신 2억 원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됐죠. 누나가 2월에 정말 결혼하나 보더라고. 근데 누나 신혼집 문제로 매영될 사람이랑 부모님과 좀 다툼이 있었나 봐. 너무 좁은 집은 싫다면서 누나가 집을 알아봤는데 맘에 드는 아파트가 6억이래. 6억? 그럼 집을 사서 들어가는 거야? 아니 전세금이 6억이라고. 매형래 쪽에서는 전세로 갈 건데 처음부터 큰 평수는 이것저것 채우다 보면 집 물건만 많아진다고.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내 집 마련할 때 큰 평수 가라고 하는데 누나가 절대 싫대. 그럼 어머님이 2억 대출받으라고 하신 게 다 그 집 때문이야? 남편이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허위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게 우리 엄마가 1억을 하고 우리가 2억을 하려고 했던 거지. 미쳤어.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도 이 집 대출받아서 들어왔어. 근데 뭐? 시누이 허세에 큰 평수 가려는 걸 우리 앞으로 2억을 대출받아서 줘? 돌았어? 아니 나도 그건 아니다 싶어서 처음엔 안 되겠다 했는데 엄마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하시고 누나는 절대 다둥 그 집 아니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니 그럼 어떻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만으로도 기가 차는데 남편명이 대출이 안 되니까 제게 대출을 요구해서 제가 알게 된 거지 남편이 가능했으면 제게 말도 안 했겠죠. 남편 말로는 어머니가 매달 원금과 이자를 시누이와 같이 갚아주겠다면서 빌려달라고 했다는데 저는 단번에 거절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 내가 미쳤어? 어머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더라도 내 빚이야. 말 바꿔서 돈 없다고 알아서 갚으라고 하면 그게 다 내 빚인 거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급하게 돈 필요할 때 이번에 대출받은 것 때문에 정작 우리가 피해 입으면 어쩌려고 장신 누나 허용 다 맞춰두다가 우리가 쪽박 찰 수도 있다고 더 이상 이 얘기는 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든 빌려주기만 해 봐 저는 남편에게 으름장을 놨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 희주야. 네 시누이 이번엔 결혼 꼭 해야 돼. 이번에 놓치면 이제 언제 걔가 시집을 가겠니? 다시 한 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그동안 혜진이가 만난다고 데리고 온 남자들 죄다 논팽이 같아서 영 아니었는데 이제야 정말 지 인연을 만난 것 같은데 꼭 잡아야 한다 꼭 이번 남자 놓치면 앞으로 그런 남자 그런 사돈 어디서 못 만나 솔직히 혜진이가 학력이나 직업이나 집안이나 예비사위 될 집보다 잘난 거라고는 외모밖에 없잖아. 더 이상 말 나오지 않게 집 얘기 마무리 지워야 돼. 네가 좀 도와다오. 어머니 그래도 이 억은 제게 너무나 큰 돈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 억까지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얼마 정도 가능하겠니? 음 그럼 이천만 원까진 알아볼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뭐 이천만 원?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이천만 원을 누구 코에 붙여? 현우한테 얘기 못 들었어? 지금 너네가 2억을 해줘야 혜진이 결혼한다고. 너 지금 내 딸 인생 갖고 장난치니? 이천만 원이 뭐야 이천만 원이? 나 참 어이가 없다. 어머니 지금 제가 더 어이없지 아닐까요? 몇 천도 아니고 2억을 누가 며느리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결혼을 하겠대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겠어요. 어머니 다시는 저에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하실 거면 2억 줄여서 다른 집으로 알아보시고 결혼하시라고 하던가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누구를 호구로 하나 싶은 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신의 예비신랑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잡아야 한다면서 난리를 치는데 사람이 가진 자산에서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지 이건 뭔가 싶은 겁니다. 남편에게도 어머니와 통화 내용 얘기하고 2억 다시 얘기 나오면 절대 가만히 안 있는다고 했더니 그 후로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뒤 퇴근길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 근처 호프집에서 누나 와 있는데 예비 매용도 있다면서 소개해 주겠다고 잠깐 들루라고 하더라고요. 피곤해 죽겠는데 신 매부를 소개해 준다고 하니 지친 몸을 이끌고 장소로 갔죠. 멀리서 남편과 신우이가 보였어요. 그 앞에는 신우의 예비 신랑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짧은 한숨을 쉬며 그들이 있는 자리로 걸어 갔어요. 근데 그 예비 신랑 옆에 한 사람이 더 앉아있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저는 눈이 마주치고 동시에 서로 가리키며 탄성을 뱉었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하게 그 사람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그 사람은 제게 손을 내밀면서 야 남이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저 또한 반가움에 악수하며 최재범 정말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넌 옛날 그대로다. 와 나 너 한눈에 딱 알아봤잖아. 어리둥절한 시누이는 궁금해서 못 참겠는지 다시 한번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어봤어요. 아 재범이랑 대학 동창이에요. 너 군대 가고 나서 못 만났지? 그러게 나도 궁금했는데 동창에도 안 나와서 만나지 못했지. 한 10년 만인가? 재범이는 시누이의 예비 시동생 이었어요. 이번엔 형제끼리 모이게 된 자리에 저도 끼게 된 거죠.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세상 참 좁다 싶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동창을 소개하고 함께 대화했는데 남편 표정이 뭔가 맘에 안 드는 표정이더군요. 하지만 누나를 위해서 분위기를 맞춰주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시누이의 예비 시동생 그러니까 저와 동창 동창 인 그 남자 는 대학 들어가서 친구로 지내다가 잠깐 사귄 제 첫 남자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봤자 좋아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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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보다는 친구로 지냈던 기간이 더 길었기에 반가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서로 다른 감정은 당연히 없었네요. 그날은 그날은 화기애애한 좋은 분위기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껄끄러워했지만 제가 솔직하게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궁금하면 물어봐도 좋다고 얘기했더니 믿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시누이가 제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우리 예비 도련님이랑 사귀었던 사이라며 그것도 1년 넘게 그거 현우도 아니? 뭔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제대로 대답해 주었어요. 사귄 건 맞는데요 1년 넘게는 아니에요 현우도 알고요 친구로 지내다가 3개월 잠깐 만났는데 알바 다니느라 제대로 만난 적도 없었어요. 해명 되셨나요? 썸을 1년 넘게 타다가 사귄 거겠지. 근데 현우도 안다고?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도 알아도 돼? 이건 무슨 신박한 경고인 건가 싶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는 뭐 거리낄 것도 없었던 터라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그걸 빌미로 제게 뭐라도 하시려고요? 어머님께 말씀을 하시던 형님 예비 시부모님한테 말씀을 하시던 마음대로 하세요. 그날 재범이랑 저 아무 감정도 없는 거 모르셨어요?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해봤으면서 눈치도 없으세요? 골케 왜 화내? 웃긴다. 나도 그동안 남사친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남녀가 친구가 되니? 난 여태껏 그렇게 남사친으로 남은 적 없었어. 남녀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어. 그건 형님 기준에서 생각이고요. 저나 재범이나 옛 감정이 없는데 지금 10년도 더 된 얘기를 왜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할 일 없으시면 신부 수업이라도 하세요. 시누이는 원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어요. 자유로운 영혼답게 시간에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했는데 프리랜서가 일을 한 만큼 돈을 받는 직업이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는 식인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 같더니 결혼한다고 한 후부터는 일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 안 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열받게 하는지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땐 그저 시누이의 헛소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누이가 정말 보통 또라이가 아니구나 확실히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시누이 예비 도련님과 그 잠깐 만난 걸 엄청 부풀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 자기 근데 대학 때 자취했다며 우리 도련님이 그러더라 근데 대학 CC들은 자취하면 동거하거나 자취방에 자주 들락거리기도 한다며 거의 살다시피 말이야 자기도 우리 도련님이랑 그랬겠네 하는데 남편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길래 저는 이 또라이가 또 시작이네 싶은 해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재범이가 그래요? 어디서 돼도 안는 소리를 하세요. 저 자취가 아니라 기숙사 생활했고요. 거기 여학생 밖에 못 들어가요. 재범이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는지 전화해 볼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자기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혹여라도 미운 털 박힐까 그제서야 흥분한 저를 말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제 남편이 있는 데서 없는 말도 지어내면서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걸로 남편과 정말 많이 싸웠어요. 나중에는 설마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 우리 도련님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오빠가 난리를 치는 거야. 어? 무슨 헛소리를 한 거야? 헛소리라니요. 헛소리라니요. 형님이 제 남편한테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얘기해서 제 남편이 오해한 건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걸 풀어준 건데 뭐가 잘못됐나요? 지금 너 때문에 내가 시댁에서 이상한 사람 됐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형님이 헛소리 짓거린 걸 제가 왜 책임져요? 너 내 결혼 망치면 너도 가만 안 될 줄 알아. 그리고 내 결혼 망친 게 너라는 거 우리 엄마가 알면 엄마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내가 엄마한테 말 안 할 테니까 2억 대출 받아서 줘. 형님 제가 형님 현금 지급기예요? 2억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대출받아서 달라고요? 제가 미쳤어요? 형님 때문에 2억을 빚지게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니 전화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뭐 시어머니 시누이 모두 변제는 약속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들을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과 연애 때부터 3년째 보내고 있는데 그동안 시누이의 행적들을 보면 절대 갚을 위인이 아니거든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고정적 수입이 없는 와중에도 버는 대로 다 쓰고 명품백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 솔직히 모아두는 돈은 있는지도 의문이 있고 시댁도 잘 사는 게 아닌데 어떤 돈으로 결혼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도 의문이 들더군요. 물론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은 다르고 소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옆에서 봤을 때 시누이는 모아둔 돈이 없어요.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도 많았는데 그중에 시누이 돈 뜯어간 사람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세 명은 되거든요. 당연히 연락도 안 돼서 돈도 못 돌려받았고요. 그뿐 아니라 저희 집에서 일주일 넘게 있을 때도 매일 저녁 시켜먹자고 하면서 매번 남편이 결제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조용히 불러서 남편을 다그쳤어요. 너 호구야? 왜 돈은 네가 다 써? 먹고 싶은 사람이 내는 게 맞는 거 아냐? 어떻게 하루를 안 써? 아니 난 그게 내가 편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일하러 가시면 누나가 항상 나 돌봐줬어. 그래서 나는 누나에게 언제나 보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단 말이야. 누나가 일주일만 있는데 그것도 못해주겠냐? 이런 사람인데 제가 제가 뭘 믿고 2억 원이나 대출받아서 고스란히 손에 쥐어주나요? 제가 대출에 대해 묵묵부답을 하자 신우이는 어머니 찬스까지 쓰더군요. 한창 일하고 있는데 대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연락해 왔습니다. 너 그렇게 네 신우이 앞길 망쳐야겠니? 네? 어머님 제가 왜 형님 앞길을 막아요? 전화하시자마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오죽하면 너한테까지 얘기했겠어. 근데 꼭 그렇게 시댁을 비참하게 만들어야겠니? 어머니 형님이 꼭 그 집을 들어가셔야겠대요? 아니 신혼집인데 왜 40평태를 그것도 전세로 고집해 부리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 혼수 다 채워주실 수 있으세요? 작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전세를 왜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지 저로서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 당연히 빌려드릴 수가 없죠. 혜진이 친구 중에 시집 잘 간 애가 있다는데 걔가 사실 40평대에서 산다면서 자기도 꿀릴 수가 없다 난리 치는 걸 어쩌냐.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 사돈에 맞춰줘야 혜진이가 주눅들지 않고 시댁에 당당하게 살 거 아니니? 그럼 그건 형님 사정인 건데 대체 그 돈을 왜 저한테 대출받아서 달라고 하시냐고요. 어머니 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제 좀 그만하세요. 대출이 싫으면 그럼 지금 집 팔면 되잖아. 집값도 좀 올랐다며? 너네가 집 팔고 전세로 다른 데 들어가고 2억 빌려주면 되겠네. 네? 어머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24평집이 얼마나 한다고 그걸 팔아서 전세로 가고 2억 을 떼달라뇨. 저희는 어떻게 살던 상관 없으세요? 그 집 니네 결혼할 때 내가 해준 집 아니냐. 이름만 너네 공동명의로 해놓은 거고 돈은 내가 낸 건데 왜 내 맘대로 못 하는 건데? 당장 부동산에 집 내놓고 일단 네 명의로 대출받고 집 팔리면 그 돈으로 대출 갚으면 되겠네. 어머니 너무 기가 막히네요. 제가 왜 제 돈 빌려줘 놓고 제 집 팔아서 제 돈으로 빌려준 돈을 메꿔요? 어머니 이게 무슨 계산법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투자하셨던 그 돈만 드릴게요. 삼천이죠? 그것만 드릴게요. 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니? 2억이 필요하다는데 무슨 삼천이야? 니네 집 팔아서 그걸로 해결하면 될 것을 뭘 그렇게 따지고 드냐?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요? 2억 대주면 전세도 못 가요. 그럼 저희는 다 쓰러져 가는 빌라 월세로 들어가요? 어머니는 딸만 생각하시고 아들 부부는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사는 신혼집도 좁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춰 선택한 집이었어요. 저도 큰 집에서 살고 쉽죠. 근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준비했던 집이었기에 저는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 큰 불만 없이 그 집에 맞게 혼수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집이 있기에 차곡차곡 돈 모아서 아이 생기면 넓혀가자고 계획도 다 세워놨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다니 정말 실망스럽더군요. 신우이의 고집으로 결혼식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꼭 신우이가 찍은 그 집을 들어가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신우이 신우이 예비 시댁에서도 단단히 찍힌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신우이 예비 시댁에서 집을 준다고 했었나 봐요. 근데 그 집이 오래된 아파트고 40평대도 아니지 않냐며 거절했던 모양입니다. 30년 된 아파트와 최근 지어진 신규 아파트와는 당연히 비교되겠죠. 하지만 그 아파트도 분당에 있는 아파트라 꽤 금액이 나가는 아파트인데도 신우이가 싫다고 했다네요. 그래놓고 집 새로 구하겠다고 6억짜리 새 아파트 그것도 전세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돈 없다고 저러고 있으니 예비 시댁에서 어떻게 받겠어요? 결국 시누이 예비 시어머니 호출로 결혼하기도 전에 시댁으로 불려가서 예비 시부모님에게 한 소리 들은 모양입니다. 그쪽 예비 시어머니도 시누이가 하는 짓을 보고 군기 좀 잡아야겠다 작정한 모양이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저한테 부탁이 있다면서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퇴근길에 집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추위에 몸을 떨길래 얼른 집에 들어오라고 했죠. 그리고 따뜻한 차를 끓여서 나오는데 거실에 있던 시누이가 안 보이길래 화장실 갔나 하고 봤더니 화장실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둘러보니 안방에서 인기척이 나더라고요. 설마 하고 가봤더니 글쎄 시누이가 카드만 보관해놓은 제 지갑을 뒤적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누이는 제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손을 뒤로 숨기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그래서 뒤에 숨긴 거 뭐예요? 제 지갑 뒤지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놀라웠던 일이 벌어졌어요. 당황하던 시누이가 금세 표정이 덤덤 하면서 뻔뻔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쪽 손으로는 제 카드 지갑을 덮어 서랍에 넣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카드 한 장을 내보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카드 좀 빌려 갈게. 어차피 너 때문에 집은 물 건너 갔으니 이 정도는 괜찮지? 네? 그게 무슨 형님 그거 지금 도둑질 이에요. 당장 카드 돌려줘요? 내가 그 집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는지 알아? 너 때문에 구식 아파트 들어가게 됐는데 혼수라도 내 맘에 드는 걸로 채워 넣어야겠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혼수 정도는 너랑 현우가 알아서 해줄 수 있잖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세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좋은 말로 할 때 카드 돌려줘요? 경찰에 신고해서 도둑으로 몰리고 싶으세요? 도둑? 야, 너 정말 나한테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내가 너 과거 우리 엄마한테 아직 비밀 지켜주고 있는데 나 이 카드로 혼수 질러야겠어. 카드 카드 정지시키면 우리 현우랑 신혼생활도 끝장날 줄 알아.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신우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도망치듯 카드를 가지고 뛰어나가 버렸어요. 저는 얼른 카드 지갑을 살펴봤습니다.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갑자기 웃음이 나오대요? 신우이가 가져간 카드는 남편 카드 였어요. 사실 저는 카드는 한 장만 그것도 체크 카드만 사용하거든요.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신용 카드를 발급받기는 했던 터라 혹시나 제 카드를 가져갔으면 어쩌나 좀 노심 초사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 카드로 가져간 걸 보니 눈에 익은 카드를 가져갔나 보더라고요. 저는 집에 온 남편에게 신우이가 카드를 훔쳐간 사실을 알렸고 그 카드가 남편의 것이라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더군요. 누나가 그 카드 그냥 쓰게 둬. 우리가 이용 못 해줘서 원하던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 예비 시댁에 많이 찍힌 모양이야. 누나는 사고 싶은 거 못 사면 몸살 나는 사람이니까 그냥 쓰게 놔두라고. 그동안 누나가 나 어릴 때부터 어린 나이에 날 돌봐줬어. 누나 결혼하는데 그 정도는 해주고 싶어. 그래. 그럼 나는 그 카드에 쓴 돈은 손대지 않을 거야. 그 카드에서 나온 돈은 네가 알아서 내. 따로 모아놓은 돈으로 하던 나 몰래 챙긴 비상금으로 하던 니 적금 깨서 하던 알아서 하라고. 단 나한테 그 돈에 대해서 갚아달라는 어이없는 말은 하지마. 그럼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어.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주말에 남편 핸드폰이 무섭게 울려대더군요. 남편은 자꾸 울려대는 핸드폰을 보더니 표정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남편의 심상치 않은 표정에 뭔데 하면서 핸드폰을 뺏어봤다가 저도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글쎄 시누이가 혼수 가전 산다고 카드를 썼는데 몇백이 되는 돈을 막 긁은 겁니다. 아무리 나는 상관 안 하겠다 했지만 저도 손이 다 떨리더군요. 그리고 그날 사용 한도가 다 됐는지 다음날 또 그 무서운 문자 알림 소리가 오는데 그렇게 하루 한도가 다 채워지면 다음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어느새 삼천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 이상은 못 썼어요. 한 달 한도가 딱 삼천만 원 까지 였거든요. 삼천을 다 채우고 나서야 남편은 손을 벌벌 떨면서 시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 말이 우리 때문에 집도 날라갔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거지같이 시작하게 됐다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미안하면 잔말 말고 알아서 들 갚던가 말던가 하라고 뻔뻔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호구 남편은 시누이 말에 알았어 누나 하면서 끊겠지 싶었는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남편도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는지 누나한테 소리 지르며 적당히 좀 하라고 화를 냈습니다. 드디어 우회 좋은 남매의 전쟁을 보게 됐죠. 남편이 그렇게 화낸 건 정말 처음 봤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왜 누나 집 2억을 우리 집 팔아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누난 어쩜 그렇게 누나만 생각해? 나 누나가 내 카드 훔쳐갔다 했을 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고 적당한 선에서는 눈 감아주려고 했어. 근데 지금 며칠 사이에 한도를 꽉 채워 다 써놓고 뭐? 나더러 알아서 갚던가 말던가 하라고? 내가 카드 분실 신고해서 누나 카드 도용한 걸로 신고하면 지금 삼천만 원 주는 거 다 반품해야 돼. 그렇게 해줄까? 이놈의 새끼가 어디다 대고 화를 내? 너 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다 일 나가서 어린 나이에 너 데리고 밥 먹이고 씻기고 다 했어. 내 팔에 화상 자국 라면 끓이다가 네가 물 엎을 뻔한 거 내가 너 안고 보호하다가 화상 입은 거잖아. 너야말로 나한테 미안함도 없니? 지금 너랑 네 마누라 때문에 내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시달리는데 그 말 했던 남편은 어릴 때 누나가 자신 때문에 다쳤던 게 생각이 나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근데 참 끼리끼리 만나는 걸까요? 신우인의 예비 시어머니도 정말 만만치 않은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 카드로 산 혼수 3천만 원은 부부 살림이니까 너네 거고 예단으로 3천을 더 해달라고 하더래요. 이미 예단을 2천만 원 해줬는데 시어머니가 3천만 원을 더 요구한 거죠. 이에 그동안 아무리 예비 시어머니가 빌런 짓을 해도 보살처럼 실실 웃고 조신하게 청담동 며느리처럼 다소곳이 참고 있던 시누이도 드디어 눈이 뒤집혀서 폭발합니다. 시누이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대들자 시댁으로 또 불려갔는데 가서 대판 난리가 났었나 봐요. 결국 예비 사돈댁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저희 이 결혼 절대 못 시킵니다. 따님이 학교 때 좀 많이 놀았는지 성깔 한 번 장난 아니던데요. 자식 참 잘도 키우셨네요. 하더니 파혼을 선언하더래요. 저희 시어머니가 완전 난리 났죠. 어떻게 잡은 1등 사위인데 이렇게 놓치게 놓치게 되니 시어머니도 제정신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파혼한 걸 저한테 화풀이하기 시작했어요. 시누이의 파혼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 집에 쳐들어오셨는데요. 등장부터 요란한 게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마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초인종을 계속 누르면서 소리 지르며 문 열라 하시는데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제 머리를 한 대 팍 때리더니 정수리 머리채를 확 잡으시는 겁니다. 그날 머리채는 세상 살면서 처음 잡혀봤네요. 저는 제 머리채를 잡은 어머니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짓 이에요? 이게 다 너 때문 이야. 별 것도 없는 것 며느리라고 받아줬더니 니년이 내 딸 앞길을 막아? 너 오늘 그냥 작사를 낼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첫째 타 잡은 좋은 신랑 감 놓 췄잖아. 그동안 맨날 날라리의 양아치 같은 놈들만 만나다가 이제야 사람 구실하는 남자 만나서 시집 좀 잘 보내나 했더니 왜 네가 그런 집에 시집 못 가서 샘이라도 났어? 그래서 우리의 혼사를 이렇게 망쳐놨니? 저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힘껏 쥐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손에 힘이 풀리면서 저는 그제야 잡힌 머리채를 풀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은 바로 하세요. 제가 언제 형님 결혼을 망쳤어요? 형님 맘대로 좋은 집 들어가겠다고 고집 부려놓고 저한테 대출받아서 2억 달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2억 안 드렸다고 지금 저 때문에 결혼 망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님이 하신 걸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예비 시댁에 잘못해놓고 왜 저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세요? 너 때문이야. 네가 그 2억 만 해줬어도 내 딸 시댁에 잘 보이고 이 결혼 무사히 다 할 수 있었어. 아이고 그 사위감 아까워서 어쩌나 나이도 서른 중반인데 앞으로 어디서 그만한 신랑감을 찾아 아이고 시어머니는 정말 쿵수리가 나도록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시누이가 걸어오고 또 그 뒤로는 남편이 큰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이 상황은 또 뭔가 싶어서 어리둥절 하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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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한테 우리 딸 돈 많은 집에 교수 집안에 시집 간다고 명문대 출신 공기업 다니는 사위 얻었다고 다 자랑해 났는데 얘가 집에 있어 봐 사람들이 파혼한 거 다 알 거 아니야 어디 자랑할 일 있어 너 너 때문이니까 앞으로 여기서 네 시누랑 같이 살아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어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이 제 눈빛을 읽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 누나도 우리 동네 오래 살아서 동네 친구들한테 다 자랑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신우 파혼 날 저도 이혼 결심을 해버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 이야 그리고 이 시간에 어딜 가는 건데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어디 가냐고 친정 간다 왜 너는 소방 받은 니네 누나 잘 데리고 살아 그리고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준비 잘 하고 뭐 이혼 너 지금 우리 누나 인생 망쳐놓고 나 하고도 이혼 하겠다고 하 하 내가 네 누나 인생을 망쳤다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시댁 놓친 게 인생 망친 거야 그렇다면 나는 한 사람 인생을 구해준 거네 나는 지금 파혼하겠다고 나온 이 사람 위해 정말 부럽다 1년 전에 나도 정신 차리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야 내 인생이 이런 경험을 겪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1년 전에 정신 못 차리고 결혼한 내가 너무 싫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는 너한테서 도망쳐야겠어 이딴 집구석에서 더 살아봐야 우리한테 미래는 없어 아이 없을 때 깔끔하게 헤어지자 며칠 후 저는 이삿짐 센터를 불러 제가 해온 가정과 가구 등 전부 집에서 짐을 뺐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컴퓨터 하나 빼고요 그리고 컴퓨터 책상 위에 이혼서류를 두고 왔죠 남편도 집에 와서 텅 비어진 집을 보고 화가 났는지 이혼서류에 서명하고 제 요청대로 직접 접수까지 했더라고요 한 달 뒤 저희는 깔끔하게 헤어졌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집에 투자했던 비용은 그대로 돌려받기로 했고요 얼마 후 전 시어머니는 시누이 신혼집 리모델링 관련 전화로 그 집을 찾게 됐는데 리모델링 비용 대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왔나 봐요 하지만 파혼이 되어 혼수들도 다 취소한 상황이었으니 5천만 원 들여 리모델링한 새집에 텅 빈 공간을 보며 망연자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신혼집에도 들렀는데 있는 거라고는 옷장 하나 컴퓨터 2부자리 간단한 식기 정도만 있는 텅 빈 집을 보곤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병원으로 실려갔다 하더라고요 이혼 후에도 남편은 구질구질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전화하길래 차단해버렸더니 친정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친정에서도 나와 따로 오피스텔을 얻어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는 해야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 옛 친구인 재범이와 얼마 전 문자로 안부를 물었는데 그 후로 몇 번을 신의가 친구 형에게 매달리고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형도 정말 그렇게 신을 좋아했는데 이젠 진저리가 난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잊고 싶은 기억이라고 하더래요 여기까지가 개차방 같은 제 시댁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현명한 눈을 가지시어 저같은 일 없으시길 바라며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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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